MBC에브리원 남자아이도 일단 음악을 제가 틀어드릴게요 네 근데 저희가 아무 노래나요? 아무 노래나요? 그래서 아시는 분만 나오셔서 춤을 춰시댑니다 음악 주세요! 가게 홍보하시면 안돼요 맞는데? 맞아 맞아 맞아요 액션이 진짜 맞아요 가게 홍보하는 거 같죠? 진짜 액션이 크네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들어가시네요 아 들어가시네요 아 이럴 춤 있나요? 저기 아 진짜 홍보하시는 거 같은데 12살인데 12살인데 자 이렇게 한번 주시고 하고 주세요 자 저에게 아쉽게 자 빠다 이야 이러네 잘 추는 거 같은데 뭐가 되고 홍보하는 느낌이네 네 잘하겠지 진짜 잘해 아 느낌은 있는데 아 맞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형 적 소리 하ㄴ다 한 번 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뭐 이러고 이러고 가잖아 지지태야 굿보이 맞나? 맞어? 저기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 아 또 있는 나오셨네 지율이 신화 거 잘해요 신화 노래 있냐고 신화 와일드 와일드 브랜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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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업 준비하자 자 자리 갈고 자 파 약다가 다섯 한 번 자 브랜뉴 자 올해 개혁식이야 음악 주세요 자 요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3만원이나 구매고 갈게 특별히 매생이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으로 살면 저희가 양파 한 방울 더 드리고요 깐 마늘 있습니다 깐 마늘 깐 마늘 있어요 아 역시 매생이네요 열정적이야 아 열정적이야 아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아 이야 이야 진짜 지훈의 야채 가게 하면 장사 야채 거 같다 그래 대단하네요 아 아 열정적이야 패션이네 오, 야, 뜨거워.